참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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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밤비씨의 시청자 여러분. 저는 밤비입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혼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아쉽게도 친구들하고 거리가 좀 있어서 만나지 못해가지고 혼자 영상을 찍게 됐어요. 혼자 찍어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오늘 볼 영상은 BTS의 진님의 슈퍼참치라는 노래인데요. 이게 그 진님이 생일을 기념해가지고 노래를 냈다고 하더라고요. 진 오브 BTS 슈퍼참치 스페셜 퍼포먼스 비디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큐트 한 번 드려보셨나요? 댄스 뭐야? 네. 참치! 이거 좀... 맨날 그 무대에서 되게 멋있는 모습만 보다가 귀여운 모습 보니까 되게 좀 색다르다. 되게 귀엽다. 좀 그 한국의 그 뽕믹빌이 느껴져요. 참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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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낚시하는 거. 뒤에 갈매기들이 되게 귀엽다. 뒤에 갈매기들이 되게 귀엽다. 너무 짧은데 근데? 되게 그 진님의 새로운 매력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항상 그 무대에서 되게 멋있는 모습만 보다가 되게 귀찮은 모습을 보니까 좀 색다른 느낌이 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. 생일 기념해서 이렇게 노래를 내주셨는데 팬들 입장에서는 되게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이게 안무가 되게 중독성 있다. 참치! 하고 막 낚시대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? 제가 이거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낚시대를 이렇게 세웠거든요? 민망하네. 곧 크리스마스잖아요. 근데 제가 친구들하고 크리스마스 송에 대한 리액션도 많이 찍어놨으니까 곧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벌써 구독자가 18,000명이 됐는데 진짜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감사합니다. 최근에 라이브 방송했는데 그때 들어오셨던 시청자분이 한 번 계셨어요. 제가 구독자 682명 때부터 봤는데 성장하는 걸 보니까 자기도 되게 마음이 뭉클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 말을 듣고 정말 감사했습니다. 여러분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여러분이 요청해주시는 클로이 신곡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노래들도 제가 꼭 리액션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난 날씨였습니다. luckily